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6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와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경력 부풀리기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일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경력 기재에서 차고 또는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사죄를 한 셈입니다 입장문 전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번거롭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됩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승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건 저 김건이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경력 또는 수상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부풀리기 또는 왜곡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여기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것은 한번 제대로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비등비등하거나 이재명이 앞서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문 전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이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번거롭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됩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승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건 저 김건이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따라 trademark 마음만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